대한민국 트롯 역사의 한 획은 그은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함께 출연한 뽕숭아악당에서 영탁의 활약을 떠올려 보기 위한 시간, 세트장에 들어서자 뽕거동락이라 적힌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자 붐쌤은 우와, 뽕거동락! 옛날 세트장 그대로인데, 이라며 감탄사를 내뱉었고, 영탁은 출세했다. 이런 게임도 하고, 라며 등장해 2000년 1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방송된 스타 서바이벌 동거동락을 떠올렸다. 본격적인 뽕거동락을 시작하기 전, 멤버들의 근황을 전하는 뽕숭뉴스 첫 번째 소식으로 탑 6분 전국 콘서트가 시작이 됐다. 알리자 영탁은 사실 지금까지 부산 공연을 많이 갔었고, 방송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느낀 감정은 좀 달랐어요. 트로트 활동 시작하고 나서 멤버들하고 처음으로 부산에서 하는 공연이기도 했고, 첫 곡을 하려고 나갔을 때 박수가 쏟아져 나오는데, 첫 곡 날 보러 와요 딱 하는데. 와우,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라며, 우리 좀 출세한 거 같아, 나는 기분이 들었다며 함박 웃음을 지어 보였다. 붐쌤은 부산에서 탑 6팬들이 인증해 준 사진들을 봤다면서 이야기하자 영탁은 버스에서 제가 나오더라고요. 버스들에 다 제가 붙어가지고 영탁이가 부산에 왔다. 막 이래가지고 버스가 지나다니더라고요, 라며, 2020년에도 팬바보 영탁의 네 사람들 자랑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2020년 버전 뽕거동락을 시작하며, 붐쌤은 최고의 네 배를 자랑하는 예능 조상돌 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며, 첫 번째 조상돌을 소개하자 캔디가 흘러나왔고, 음악하면 빠질 수 없는 영탁은 전주를 듣자마자, 어? 컷! H.O.T. 라며 눈이 동그레지며, 정말 90년대 음악계를 사로잡았던 1세대 아이돌 H.O. T의 멤버 토니가 등장하자 추억의 노래에 맞춰 함께 춤을 추며 신기해했고, 두 번째 게스트를 소개하며 할 수 있어. 가 나오자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웃으며 쓰러지던 영탁 앞에 NRG 천명훈이 등장해, 미스터 트롯 경연, 데스매치 라이벌전에서 영탁이 막걸리 한 잔으로 처참하게 탈락시킨 순간을 떠올리며, 천명훈은 여기 영탁 선배님이 계시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선배다. 라며, 오늘 대결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게스트로 태사자의 김영준이 등장했고, 네 번째 게스트로 조디의 김태우가 거짓말을 부르며 등장하자 대기하고 있던 영탁은 랩을 하는데, 딕션 머선일? 감성 머선일? 사심 가득 그 부분만 513번 돌려본 거 안 비밀! 김태우와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거짓말, 무대를 환상적으로 마무리하며,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게스트 클릭비의 김상혁이 등장해 본격적인 뽕거동락의 오프닝을 열었다. 팀 이름을 정하기로 하며, 붐쌤은 이 팀은 이미 정해진 팀 이름이 있어요. 트롯돌 팀 이쪽은 조상돌 어때요? 라고 물어보자 게스트들은 조상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을 조상이라고 하지. 우리는 살아있는데! 라고 하자 아 그럼! 살아있는 전설 팀이잖아요. 생전이라고 말하자 게스트들은 괜찮은데, 생전돌 가죠! 라며 모두가 찬성해 트롯돌 베스 생전돌 대결을 시작했다. 뒷رMC 좌우 2 3